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기자단 이인왕 인턴 기자, 현 K리그 각 팀의 싸움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2리그에서 많은 팀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확실히 전북 현대무터스가 K리그 5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전북과 같이 K리그를 호령한 또 다른 팀이 성남 FC의 전신이었던 성남 1화천마이다. K리그 우승 총 7회 AFC 챔피언스 리그 이외에 등 K리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힘을 보여주었고 신의 손이라고 불렀던 소련의 사리체프와 신태영 이상윤 김도움과 같은 당시 한국의 유명 선수들을 보유했지만 그만한 인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진연구 이전에 있을 수 있다. 사실 1화천마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팀이지만 당시 서울연구의 3팀의 지방으로 새 연구지를 정하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천안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천안의 경기장 시설을 열악하고 구단 성적도 좋지 못하자 이를 한 번에 반전할 기회로 또 한 번에 연구 이전을 계획하게 된다. 그 후 성남으로 연구 이전을 결정하게 되고 성남 종합운동장으로 홍구장을 옮겨 성남에서 제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성남의 초대 구단주는 피스컵과 같은 대회를 직접 만들어 토티넘 피에즈비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아스톤빌라 등등 세계 다양한 명몽 구단들을 초청할 정도로 축구에 대해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초대 구단주가 사망하게 되면서 다음 구단주인 그의 아들은 이 축구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점점 손을 떼길 원했다. 그 후 2012년 무기업인 통일그룹이 구단 운영을 포기하길 원하는 의사를 보이면서 해체 위기에 맞았지만 다행히 2014년 1월에 재창단이 진행되면서 시민구단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2014년부터 시민구단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성남FC는 잠깐의 강등 아픔도 있었지만 현재 김남일 감독을 필두로 강등을 지속해서 피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의 K리그 승강제 시스템이 변화가 논의되면서 10위까지 승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 잘못하면 K리그의 3팀이 강등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 성남FC가 11호 시즌을 마무리한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빠르게 시즌이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이번 시즌에 보여준 일산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 전진 패스가 부족한 문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강경 문제 측면 커버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시즌 준비에 들어가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 성남FC는 불운하게도 축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였다. 현재 국제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남FC를 덮쳤다. 처음 발병을 시작으로 점점 숫자가 증가하여 최종 확진자가 22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번 시즌에 성남FC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꼬인 대표적인 팀이 되었다. 하지만 미루어진 순차 연기 경기들로 인해 8월 한 달 동안 8경기를 소화하는 힘든 일정이 오히려 전반기에 좋지 않았던 성적을 반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남은 이 시기에 권경원의 임대 영입을 통해 수비력에 안정감을 더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빌드 없이 최소한 패스를 통해 전개하여 공격이 전체적으로 뮬리치와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후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부족한 득점력이 보완되는 결과도 얻게 되었다. 이는 득점과 기대의 득점 모두리그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잔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성남FC는 작년 시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팀인 만큼 자가 격리 후 경기 초반 적응 문제와 컨디션 문제가 보였다. 성남FC 선수와 구단의 잘못이 아니지만 선수 개인 차원과 구단 차원에서 이 각별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성남은 선수 이탈로 인한 주의 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수비의 핵심이었던 권경원 선수가 FA로 일본 제2리그 감바 오사카로 떠나게 되면서 아직 이 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권경원 선수 정도의 수비수를 꼭 데려와야만 한다는과 재를 얻게 되었다. 그래도 다행히 13골로 K리그 득점 순위 5위인 뮬리치와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걱정을 덜게 되었다. 하지만 김남일 감독이 평소에 쓰는 포메이션이 이 톱을 사용함에 따라 뮬리치와 호흡을 맞출 파트너 영입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있는 스쿼드 자원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김남일 감독은 현재 FC 서울이 공격수인 박동진을 데려오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적 협상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데뷔책 또한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스포츠 서울에서 진행한 김남일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의 팀은 끈끈하고 탄탄하여 구비를 넘기는 힘이 생겼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서 연습 경기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잔류가 목표가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 이상도 보고 싶다며 다가오는 시즌 준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성남 FC가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잿빛 미래가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성남 1화천마는 대대적인 투자로 K리그와 아시아에서 강력함을 나타냈지만 비인기 구단에 불과했다. 반면에 성남 FC는 마케팅적으로 성남 1화천마보다 더욱 효과가 좋다. 물론 성적은 전과 비교해 낮지만 코로나로 인해 리그 진행이 힘들어진 상황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결국 성과를 이루어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성남 FC가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한 팀이다. 과연 일부 리그에서 인건비를 강등팀 광주 FC에 이어서 두번째로 낮은 성남 FC는 이 냉혹한 현실을 딛고 과거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날개없는 추락을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된다.